안녕하세요. 아이즈지오입니다. 2017년에 데뷔하고 벌써 2018년 3월이 거의 끝나가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게 놀랍네요. 200일이라는 시간이 누군가는 길게 느꼈을 수도 짧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럽과 처음으로 포메팅을 200일을 맞이해서 하는 게 너무 의미 있고 좋아요. 데뷔 전부터 전국으로 공연 다니고 우리 아이럽을 응원해 주고 버스킹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팬미팅이랍니다. 예전부터 팬미팅이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던 상황으로써 이번 우리 아이즈오 아이럽의 팬미팅이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저희 아이즈는 우리 아이럽에게 더 좋은 음악 가고 싶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저는 정말로 재연인이 아니에요. 이런 분위기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프레스 노예입니다.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. 아무튼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팬미팅 많이 많이 하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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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